이영돈 tv는 이영돈 피디의 인지도를 기반으로 오리지널 동영상을 제작해서 외과 모바일 환경으로 유통시키는 넥스트 미디아입니다. 먹거리하고 건강 뷰티에서 시작해서 적절한 시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그리고 소비자 이슈까지 확장하겠습니다. 이영돈 tv의 동영상은 일단 독창적인 오리지널 컨텐츠로 생산해낼 겁니다. 그 이유는 들어오자마자 재미없으면 나가고 하는 데서 틀에서 벗어나서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확대하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쌓아온 이영돈 pda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를 최대한 활용해서 인지도가 어느정도 높은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게 매력이라고 생각,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를 만들 때 사실 취재나 연출력 같은 부분도 어느정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 제작진하고 같이 열심히 해서 다른 데와 차별화된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낼 겁니다. 자신있습니다. IPTV에 들어가서 VOD로 무료로 컨텐츠를 공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영돈 SK브로드밴드나 아니면 LG유플러스나 KT나 KT올레티비나 전부 다 들어가서 VOD 다큐멘터리 부분 들어가서 이영돈 tv를 치면 저희가 만든 컨텐츠를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이영돈 SK브로드밴드